휴경도 벌써 갈게요 자, 스 스쳐가는 자, 스 스쳐가는 자, 보세요 박자에 점이 있어요, 점 이렇게 하면 감정을 넣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스 스쳐가는 이렇게 돼야 돼 스쳐가는 길게 끌어주는 게 아니라 속으로 가사를 삼키고 들어가야 돼요 스 스쳐가는 그래갖고 뱉을 이렇게 자, 다시 한 번 시작 스쳐가는 쉬고 사람들 끌어줬어요 이런 기교를 서스펜션이라고 합니다 서스펜션 자, 마디 다음까지 끌어줬어, 가사를요 여기서 쉬고 어치고 사람들 예, 노래에 여유를 주면서 감정을 넣어주는 거야 그쵸? 부드럽게 사람들 속에서 여기까지 시작 스쳐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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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사람들 속에서 예, 잘하셨습니다 그 그 사람이 자, 예 여기 그 사람 그 그 사람 이렇게 돼야 돼 그 그 사람이 다시 시작 그 그 사람이 예 보여서 여기도 마찬가지 끌어주고 보여서 따라가 봅니다 다시 따라가 봅니다 혹시 예 여기 박자 잘 주셔야 돼요 여기 옷 안 하고 들어가면 혹시가 높들어져요 따라가 봅니다 혹시 이렇게 돼야 돼 다시 한 번 시작 따라가 봅니다 혹시 이제 불러봐야지 알아 그 사람 일까 그 사람 일까 다시 그 사람 일까 아니 이러면 안 되지 다시 아니 이러면 안 되지 이왕이면 조금 감정 더 넣어주세요 예 그 사람이 비 온 날 이렇게 보이는데 착각을 하고 자기가 그 사람 인지 하고 떠나가 버린 그 사람인지 알고 따라가 봤잖아 그죠 근데 혹시 그 사람일까 하고 봤는데 뭐야 실망을 해야지 아니 이러면 안 되지 다시 아니 이러면 안 되지 후회하는 거지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어야 된다는 후회 추억만을 남기고 다시 추억만을 남기고 말없이 말없이 떠나 버렸네 자 심평 다 쉬어주세요 말없이 떠나 버렸네 이렇게 가야 돼요 속절없는 내 사랑이요 속절없는 속절없는 내 사랑이요 지금 여기서 책에는 안 끊어졌나 책에는 아니 책에도 끊어졌네요 여기가 이 여 어어어로 올라갑니다 여 예 보세요 네 아니 여기 음이 여기 음이 내려왔다 하나 내려왔죠 하나 내려왔다가 다시 내 자리로 가는 거야 이런 기교는 밴딩이라고 보우윙이라고 하거든요 보우윙 다시 하나에서 내 자리에서 내려갔다 내 자리로 오는 걸 보우윙이라고 하고 내 자리에서 하나 올라갔다 내 자리로 다시 오는 건 밴딩이라고 합니다 밴딩과 보우윙 차이야 내 자리에서 하나 올라갔다 내 자리로 다시 오는 건 밴딩 내 자리에서 하나 내려갔다 내 자리로 다시 오는 건 뭐야 보우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우윙이라는 기교를 줍니다 내 사랑이여 밀었다 땡겨요 다시 내 사랑이여 여기만 여 내 사랑이여 하염없이 기다리네 오지 않을 사람을 다시 하염없이 기다리네 오지 않을 사람을 오지 않을 똑같아요 여기 하염없이 음 똑같고 여기 음 똑같고 여기 음 똑같아요 뒷박자는 단박자짝이에요 하염없이 기다리네 오지 않을 사람을 자 이렇게 하면 맛이 있을까 없을까 맛이 없죠 하염없이 기다리네 끊어지잖아 그죠 하염없이 기다리네 여기다 감정을 넣는 거예요 이런 기교를 폴링이라고 합니다 폴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위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서히 떨어지는 거예요 하염없이 기다리네 오지 않을 사람을 다시 한번 시작 하염없이 기다리네 돌려 돌려 오지 않을 사람을 오지 않을 올라가면 안 돼 오지 않을 사람을 여기 마시자 오지 않을 사람을 비내리는 비내리는 휘경통에서 이렇게 갑니다 비내리는 휘경통에서 끊어졌어요 여기도 서스펜션이라는 기교를 춥니다 근데 2절은 조금 달라요 마지막 부분이 자 1절부터 가볼게요 1절부터 가 Board 2절 1절 씻어가는 사람을 속에 사주시구 Curi 그 사랑이 부여서시고 해! 따라가 봅니다 혹시 그 사람인가 아니 이러면 안 되치시고 끝에 주목만을 남기고 말없이 떠나버렸네 숙절없는 내 사랑이여시고 하염없이 기다리네 보지않은 사랑을 피 내리는 휘경통에서 자 2절 갑니다 2절 중간에 이제 우리 사랑만 넘고 치고 둘 셋 우리 사랑 나는 그곳 휘경통 그 거리 시곳에 찾아가 봅니다 혹시 만나게 될까 아니 이러면 안 되치시고 주목만을 남기고 말없이 떠나버렸네 다정했던 다정했던 내 사랑이여 하염없이 기다리네 오지않은 사랑을 피 내리는 휘경통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네 오지않은 사랑을 하염없이 기다리네 오지않은 사랑을 비 내리는 휘경통에서 어디예요? 하야몹씨가 어디로 가요? 밑에 세 번째 칸 세 번째 칸이요? 네 세 번째 칸으로 갔어요 네 세 번째 칸으로 가서 오지 않을 사람 비내리는 휘경동에서 가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심박자 주고 조용하게 말하듯이 속삭이듯이 비내리는 비내리는 휘경동에서 이렇게 끌어줍니다 네, 자 하야몹씨부터 가볼까요? 피스 갑니다 자, 되돌아갔어 이거 이거 두세 하야몹씨 기다리네 오지 않을 사람 신랑은 시내리는 시경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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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세 해내 휘경동에서 시경동에서 Hou 여기까지 잠깐 잠깐 잠깐